자, 선생님 봐라. 똑바로 앉아라. 허리 펴라. 어? 선생님이 명령하듯이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명령문이에요. 네, 명령하는 말 우리 한번 배워보자. 자, 뭐뭐 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 명령하는 말이죠? 봅시다.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네, 이건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명령문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바로 사용해요. Turn off the TV. TV를 꺼라. 잘 시간인데 얘는 야구 보고 있어. 그쵸? Be careful. 조심해라. 자, turn off. Be. 바로 동사 원형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sit down, please. 자, please 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앉아주세요. sit down, please. 동사 원형 여기도 먼저 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뭐뭐 해라 라는 거 명령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바로 사용한다는 거 머릿속에 짜장!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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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죠? 그럼 우리 이제 하지 마라. 배울게요. 자, don't take pictures. 사진을 찍지 마라. 자, take. 동사 원형 앞에 don't. don't를 사용했어요. 문장의 맨 앞에 don't. 동사 원형. don't take pictures. 사진 찍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이거 don't는 무엇의 줄임말이죠? 아, 맞아. 두, not의 줄임말이에요. 오, 잘해요. 이제 아주. 자, 볼게요. don't touch it. 그것을 만지지 마라. 그쵸? 지금 뭘 만지는 거? 박물관에서 큰일 날라구. 그리고 don't be late. 늦지 마라. 네, 아빠. don't talk loudly.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여기 지금 도서관에서. 자, 우리 뭐뭐 해라. 하지 마라. 배웠어요. 뭐뭐 해라. 명령어는 주어, 생략, 동사 원형부터. 뭐뭐 하지 마라. 네, don't. 동사 원형.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는 끝나는 시간이니까 좀 더 공손하게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복습해 주세요. Please.